룰키우 노래가 좋아서 노래하러 나온 룰키우입니다. 저는 바리스타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. 바리스타요? 네 요리도 배우고 싶고 정말 의외의 대답이 나왔네요. 그죠? 스킨스쿠버를 해보고 싶고 대학생을 인터뷰하는 듯합니다. 이상이 형은 요즘에는 미란다커로 바뀌었습니다. 미란다커로? 한국에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. 아 그래요? 뭐에 깜짝 놀랐어요? 시구하는 모습 보고 공이 됐으면 21살의 청년이 모든 사람이 느꼈던 첫사랑 옛 추억들을 그런 옛 감성들을 어린 애가 풀어내려고 하는게 차별화가 됐으면 좋겠네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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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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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